103.5 도배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옥돈연구소 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을 챙기는 힐링 코너 돈의보감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건강을 건강 수익을 챙기는 토요일입니다. 돈의보감 이비안 한의원의 민예은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좋으신데요. 네. 잘 지내셨죠? 늘었던 이 한의원의 원장은 본인이 좀 좋아야 되죠? 네. 좋게 하려고 또 노력도 많이 합니다. 딱 환자 만났을 때 긍정적인 치유의 에너지 전달해 줘야 되니까 콘디션 관리 열심히 하고 제 친구도 피부과 의사가 있는데 늘 본인도 피부관리에 왜냐? 그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연진 님. 1년 새, 2년 새, 1, 2년 새 체중이 10kg 이상 늘었어요. 증상은 없는데 혈압만 재면 완전 고혈압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혈압은 높은데 증상은 없어요. 원래 대사증후군이 증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증상이 없는데 지금 재면 완전 고혈압이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두 가지, 두 군데에서 재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잘 써도 고혈압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생활관리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조금 더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냥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흉추 교정 받으셔라 했는데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흉추 교정을 받아보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고혈압이면 막 띵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될 것만 같은데 증상이 완전 없을 수도 있네요. 네네. 느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늘 재봐야 됩니다. 재보고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져라. 지금 5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5대 대사증후군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각계격파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고혈압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요. 오늘은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에 커진 경고등. 투자회수와 같이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당뇨병이 그렇죠. 네. 그 전에 위험신호를 보내죠. 보냅니다.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제 주변에 당뇨병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위험신호가 있었다. 자, 원장님. 먼저 어떤 질환, 어떤 것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정의부터 하고 갈까요? 일단 대사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대사가 안 일어나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당의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혈액 속에서 음식을 통해서 혈액 속에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원료로 사용돼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이 당을 세포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몸이 인슐린이. 인슐린이. 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그 에너지 원료를 그 공장, 세포 공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주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소변으로 배출하는. 그 당은? 네. 그래서 세포 공장은 에너지 원료를 못 받고 원료를 공급을 못 받고.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고 혈액 속에 당이 막 둥둥 떠다니다가 내보내. 그래서 당뇨예요. 뇨가 소변인요? 소변에 당이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당뇨입니다. 그럼 이 녀석이네요. 그 호몬이죠. 인슐린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서 들어온 족족이 당들은 소변으로, 뇨로 다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왜 못하는지를 일단은 봐야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그렇죠? 맞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인슐린은 왜 역할을 못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고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가장 제 주변에도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뇨병이. 네, 맞아요. 현황을 한번, 국내 현황.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성인 중에 8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고요. 특히 이게 60세 이상이 넘어가면 4명 중 1명으로 빈도가 많아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당뇨병이 있고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뇨병 전 단계의 사람은 2명 중 1명. 절반, 절반, 절반 인구나 돼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2명 중 1분한테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네요. 네,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190%나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3배.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병이죠. 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아까 8명 중 1명, 7명 중 1명의 당뇨 환자. 이 당뇨 환자분이신데. 또 약간 좀 1형 당뇨, 2형 당뇨이죠. 네, 맞아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되게 받던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호르몬이 아예 부족한, 아예 생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가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네, 호르몬이. 그런데 생상이 안 되는 경우를 저희가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생산은 돼요. 인슐린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걔가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존재는 해요. 네, 존재는 해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2형 당뇨병인데 1형 당뇨병은 실제 그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여서 그리고 인슐린 주사 놓는다고 하잖아요. 주사 놔줘야 되는 환자분들이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은 존재하기 때문에 걔 기능을 좋게만 만들어주면 돼서 조금 더 생활 관리에 가깝고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게 진화의 차원입니까? 가령 2형 당뇨가 1형 당뇨로 갑니까? 가기도 해요. 가기도 합니다. 네,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Why? 왜 인슐린은 내 몸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나? 못하는가. 네, 맞아요. 인슐린을 못하게 되는 원인 질환도 있건 하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는 우리 당뇨병 때문이다, 유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1% 미만이어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유전은. 그래요? 네, 환경적 요인이 거의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아까 60세 이상이면 2명 중 1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연령이랑 되게 연관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생을 당을 대사해서 살아가는 인간이다 보니 그 부분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죠. 평생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비만인 경우에 당연히 그렇고 스트레스도 있는데 임신이라는 이슈는 항상 당과 연관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것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든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그건 내 질병 치료 때문에 먹는 거지만 장기 복용했을 때 당뇨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제 주변에 여자분인데 그분의 어머니도 당뇨인데 이 친구도 당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당뇨도 유전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유전자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적다라는 거지 언제나 모든 질병은 유전자. 그게 적다는 거고요. 오히려 고령 비만 스트레스 또 감염 약물 이런 거가 이제 우리의 호르몬이죠. 인슐린의 역할을 미미하게 또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무서운 병이라는 얘기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 영화에도 막 으윽 하다가 주사 막 맞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뇨 자체보다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이 일단 생기고 나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희가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만성심부정 신장 기능이 안 되는 거 소변배출하려면 신장이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신장이 있는 기능이 떨어진 거 만성심부정이라고 하는데 만성심부정의 가장 흔한 요인이 당뇨병이고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교통사고 때 우리가 발이 이렇게 절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그거를 외상이란 사고를 제외하고 발을 잘라야 되는 족부전단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력순상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시력순상의 전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이고요. 그리고 췌장암 이렇게 비장의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췌장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배 정도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합병증은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 전에 당뇨 전 단계에서 충분히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혈당이 쉽게 말하면 어떤 세포로 딱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줘야 되는데. 혈관을 돌아다녀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네. 일을 안 들어가주니까. 그러면 세포는 세포대로 망가지겠죠. 일을 못하니까. 혈관에는 당이 막 떠다니면서. 그게 나쁜가요? 네. 당이 떠다니면서 걔가 우리 협심증, 심근경사에 다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혈관이 왜 막히냐면 거기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도로도. 그래서 도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막 불난 집에 소방차도 와야 되고. 이러면서 거기를 막으면서. 그 뒤에는 전혀 차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의 염증 상황을 곳곳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혈관으로 모든 그런 필요한 성분들이 각 기관에 영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영향을 수송하는 그 길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초상식으로 아시겠지만 또 가족이나 이렇게 당뇨병 환자분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당뇨는 당뇨합병증으로 갈 때 더 무섭고. 또 흔한 합병증이 당뇨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다. 그래서 족부절단 환자가 연간 2천 명인가요? 네. 저 몰랐는데.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고 당뇨 망막병증. 네. 시료신장이죠. 여기도 이제 혈관. 그러니까 다 약한 쪽의 혈관부터 망가지겠죠. 신장도 혈관이 아주 많은 곳이고 약한 혈관들이. 그리고 눈도 혈관들이 있는 곳이고 특히 심장의 족부질환은 심장과 제일 먼 곳이어서 제일 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 겁니다. 만성심부전증은 정말로 당뇨에 거의 가장 흔한 요인이고요. 쾌장암까지도 또 이렇게 당뇨와 연관이 깊다. 그런데 앞서 모두의 이런 이야기를 우리 민희연 원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신호를 꽤 오래 보내준다. 나 아플 것 같아. 그렇죠. 인슐린이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겪으신 분은 인슐린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걸 좀 막아내고 싶은데 어떤 전조증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10명소에 3명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법은 3다를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자가진단해보자. 첫 번째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갑자기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예요. 예전에는 거의 한 두 배, 세 배 많이 드시거든요. 평소에 먹던 양에 비해서. 저인데요? 평소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본능적인 증상인데 혈액 속에 우리는 항상 일정한 농도를 맞추길 원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가지니까. 당에, 당분에? 네. 그런데 그게 너무 혈관 속에 많아지니까 우리 몸은 방어작용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엄청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다음. 그런데 다음은요? 두 번째는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을 많이 가겠죠.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인들은 보통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소변량을 본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거의 두 배, 3리터 정도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진짜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립선하고는 다르네요. 왜냐하면 전립선은 소변을 보러 가도 안 나오는데. 맞아요. 달라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네. 그리고 특히 밤에. 밤에 더 많은 경우에 더 의심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식이에요.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게 내 세포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는 허기를 느끼니까 계속 먹는데 살은 빠져요. 살은 빠져요? 네. 살은 빠져요. 그래서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에는 당뇨를 의심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왜 먹었는데 힘이 안 나죠, 원장님? 저 요즘 힘이 안 나서 이것저것 다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도 무기력함이 심해요. 그래서 그 무기력함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예요. 라고 하면 저희는 당뇨를 먼저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체중 얼마나 줄으셨어요? 체중이 5kg 줄었는데 이게 얼마만에 줄으셨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당의 문제가 있는 무기력 같은 경우에는 좀 걸러내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눈도 침침해지고 시야도 허려지고 그리고 이제 피부 같은 것들이 치주염이라고 해서 잇몸에 피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상처 치유가 유독 안 되고 피부 이런 접히는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도 착색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신호들을 보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피검사를 하나요? 당뇨 의심한 분들은? 혈당 검사를 하고 혈당 검사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있어서 공복 혈당도 검사하고 당부하 검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증상 전조 증상 중에서 우리가 저희가 대사증후 세트가 있잖아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다른 게 본인을 갖추고 있으면서 예전에 나 심근경색 있었던 적 있어 협신증 있었던 적 있어 이렇게 하는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나 형제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위험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습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나는 좀 얘를 인슐린을 더 운동시키고 싶어. 네, 맞아요.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당뇨에 좋은 음식이야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음식들이니까 탄수화물, 설탕 이런 거가 아니라 고구마여야 되고 현미밥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식습관에서 혈당이 올라가는 식후 한 시간 안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한테는 항상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만보를 걸으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식사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식사 후 그때 한 시간을 무엇을 하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 직장인들은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는 상황에서 혈당이 더 오르는 믹스커피 마시고 혈당이 더 오르는 커피 한 프림 많이 들어가고 설탕 많이 들어가고 먹은 다음에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나가서 만복을 걸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평상시에는 제가 건강의 시드머니라고 하면 우리 투자할 때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하체 근육이 건강의 시드머니라고 얘기해요. 스쿼트? 네. 얘기해요. 스쿼트는 뭐든 간에 일단 허벅지 근육들을 많이 모아달라. 그거를 모으셔야 됩니다. 허벅지를 키워라. 네. 허벅지. 하체 근육들이.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것이 돌고 돌아 당뇨를 막는 데 큰 힘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놓자마자 걷는 습관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습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쿼트 등산 등등 자전거 등등으로 당뇨를 모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5대 대사증후군요에서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비안 한우원 민예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연구소